여기는 중문해변입니다. 서퍼들의 파라다이스라 불리는 아주 힙한 해변이죠. 서핑을 하기 전 준비운동은 필수! 근육이 충분히 풀려야 보드 위에서 갑작스러운 근육경련을 예방할 수 있어요. 바다는 초보라고 봐주지 않아요. 자세를 충분히 숙지하고 욕심내지 말고 천천히 바다의 짜릿함을 느껴보세요. 아참!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하나, 보드 표면이 거칠어서 살이 쓸릴 수 있으니 꼭 전신소트! 둘, 바다에 빠졌을 땐 당황하지 말고 보드가 구명조끼! 셋, 서퍼들과 가까이에 있으면 보드에 부딪힐 수 있으니 조심! 자, 이번 제주여행은 중문해변에서 서핑체험을 해보는 건 어때요? 지금 제주2VR360을 다운받아보세요. 너무 잘해, 식사하실 수 있으니 께서에 valuesź는? 따라서 담요 3, 4, 3, 4, 4, 5, 6, 4, 5, 6, 4, 4, 6, 6, 7, 11, 12, 6, 8, 11, 12, 6, 7, 12, 9, 8, 11, 11, 13, 13, 14, 14, 8, 11, 13, 14, 13, 14, 14, 14, 15, 14, 14, 14, 16, 14, 15, 15, 16, 16, 16, 16, 16, 17, 17, 18, 18, 16, 17, 17, 18, 16, 16, 18, 17, 17, 18, 19, 20, 21, 18, 16, 20, 18, 20, 21. 나눔Prof이 www.